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혁입니다. 2학년 여러분들 여름방학 신나게 놀았지. 2학년 때 공부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2학년 담임을 담임 선생님으로서 교직생활 11년 해볼 때 4번? 3번 정도 해봤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2학년 여러분들 공부 진짜 납니다. 연초에 이렇게 해야 너 스카이 갈 수 있어 공부 계획 짜줘도 3월에 잠깐 하고 4, 5월 학교에 다시 적응해가지고 제일 재밌을 때가 2학년이니까. 학교 왕이잖아 너희들이에요. 3학년 공부한다고 살짝 빠져있고 축제의 주인도 나오고 체육대회의 주인도 나오고 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어요. 여름방학 때 공부 열심히 해야지만 했죠. 안 해. 안 하고 이제 9월 학력평가 갑자기 계약하고 좀 뭐 하다 보니까 9월 학력평가 시험 보는데 그러니까 점수가 이 지경이죠. 이 지경. 이거 진짜 이건요. 여러분들 고3 수험생한테 갖다주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쉬워. 근데 여러분들 정말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1컷이 45고 2컷이 41이면 이거 만약에 실제 여러분들 3학년 갖다 풀면 1컷 100% 50입니다. 1컷 50점에 1등급 만점 비율이 한 7% 나와가지고 2등급 한 4%밖에 안 하고 그런 이제 2등급 블랭크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시험. 정말 쉬워요. 여러분들. 근데 쉬운데 자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항상 그렇다는 게 이 시즌이 되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9월 이거 학력평가 끝나고 11월부터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2020년 1월 1일이 돼야 수험생이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지금 올해 선배들이 11월 14일에 수능 끝나는 순간 여러분은 D-365로 시계가 돌아간다고. 모든 사이트가 수능이 끝난과 동시에 여러분 위주로 돌아갈 겁니다. D-365로 시작되어서 여러분을 위해 수능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그때 여러분 개정생윤의 1세대인데 생윤은 제가 개정생윤 여러분들 내신 강좌 올려드렸잖아요. 정말 힘들게 찍었어요. 지금 제가 바쁜 일정 가운데 쓰러지기 일보 직전 가운데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내년에 우리 만나야 되니까 개정생윤 아무리 되어도 지금 여러분들 선배들이 공부하는 내용과 전혀 많이 달라진 바가 없어요. 3단원, 4단원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왜 힘든 줄 알아요? 이번에 생윤 시험이. 여러분 선배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던 환경윤리 파트는 지금 원래 개정되기, 여러분 이전 선배들은 3단원입니다. 4단원이 사회정의 파트.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려운 사회정의 파트 3단원 먼저 배우고 4단원 환경윤리 배우고 있는데 그 내용이 다 출제돼서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오답률 1등에 일조했던 문제들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풀었던 6번의 분배 파트랄지 3단원에 배웠던 그 다음 5번에 나왔던 5번에 등장했던 환경윤리 이 2단원에서 등장하죠. 동문실험 관련해서 그 다음에 18번에 등장했던 문항에 해당하는 니부어 그 다음에 12번에 해당하는 환경윤리 14번에 해당하는 시민 블록종은요 여전히 여러분들 3학년 선배들도 어려워하는 킬러 파트 문항이에요. 어려워하는 킬러 파트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씀으로 드리면 2학년 수준의 시험지 치고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건 맞아요.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학년 선배들이 봤으면 쉬웠는데 여러분의 지금 현 시점 9월에 여러분의 상태를 반영하지 못했어요. 시험지가. 이 정도로 좀 어렵지는 않았어요. 과거에는 9평이 아니라 9월 학력평가 시험 정도 되면 여러분들 잊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한 7, 8개 친한 친구 관계 이런 것들 가족 관계 이런 것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나오고 좀 약간 문항이 어렵게 출제가 된 건 사실 기운 내시고 여러분의 할 일을 이야기해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여기 해설 강의 클릭한 사람 넌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9평 해설 강의 때 3학년 위주로 이게 돌아가지 2학년 강좌도 찍을까 말까 찍을까 말까 찍을까 말까 저는 고민했던 건 아니지만 계속 찍어요. 의무감을 갖고 찍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년에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이 강의 찍었는데 해설 강의 2학년 거에 클릭하고 돌아온 너는 들어온 너는 정말 대단한 학생이고 앞으로부터 11월부터 11월 그 다음에 12월 사이에 제가 개념 강좌를 올려놓으면 그때부터 개념 강의 들어오세요. 그때 여유 있습니다. 겨울 방학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겨울 방학 때 개념 끝내지 않으면 여러분 개념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에 여러분 스토리가 그렇게 흘러가요. 개념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3학년 되자마자 겨울 방학 때 사탐 개념 안 해놓으면 학교 그대로 갑니다. 학교 그대로 가고 3월에 모의고사 보죠. 4월에 체육대회하고 소풍 그대로 가고 4월 말 지금 되면 중간시험 준비하고 5월에 중간고사 본 다음에 5월 말 되면 6평 대비해야 되죠. 6평 그러니까 보세요. 3월에 모의고사 보고 4월에 체육대회 소풍 4월에 모의고사 또 봐요. 5월에 중간고사 보고 중간고사 시험 끝나자마자 수시모집 포기하기 시작하고 6평 보고 6평 끝나면 7월 모의고사 또 보고 7월 모의고사 보고 나자마자 기말 시험 보고 방학하면 3학년 안 나올 것 같아요. 너 그대로 놀아요. 그대로 그러고 수시모집에 대한 환상 갖고 여름방학 보내다가 9월에 계약하면 9평 이때 봐요. 그럼 여러분 대학 그대로 나옵니다. 9평 보고 나서 이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9월 중순에 중간시험 보고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보고 나면 여러분 수능이 나니까 내년 공부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 개념 꼭 겨울에 끝내세요. 아셨죠? 1번부터 문제 풀면 1번 항상 이거 똑같아요. 3학년 가셔도 2학년 때도 그렇고 4학년 때도 그렇고 윤리학 분류 나오는데 윤리학 분류에서 이론적 적립 도덕이론의 적립 주된 바 관심 기울이는 거 이론규범윤리학 그 이론 적용시켜서 현실사회 문제 해결하면 실천윤리학 입장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한 윤리학 위에서 윤리학이 사용된 논리적 추론, 규칙, 논증 가능성 이런 거 탐구하면 메탈리학 그 다음에 도덕적인 현상 시대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기술하면 기술윤리학 이러죠. 많이 나오는 패터처럼 나는 윤리학의 목적이 도덕원리를 탐구하여 행위자에게 도덕규범 제시하는 원리 주로 탐구하는 이론규범윤리학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윤리학의 목적이 도덕적 논의에 사용되는 용어들의 의미를 분석하는 게 메탈리학이고 메탈리학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의 뜻이 뭐니 사랑의 의미가 뭐니 넌 날 진짜 사랑한다고 논리적으로 말해봐 이러고 따지는 게 바로 메탈리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나는 이론규범윤리학에서 메탈리학 비판해야 되니까 도덕명제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의 검증이 중요함을 도덕원리를 적용하여 현실문제의 해결함을 간과하고 있죠. 이론윤리학도 이론과 현실사의 문제결에 둘 다 관심이 있어요. 주된 바가 이론이라는 거죠. 도덕적 관습에 대한 객관적 기술이 윤리학의 목적임을 중시하고 있다. 기술이 윤리학의 주된 목적임을 기술하는 건 기술윤리학자가 하는 거고 도덕적 용어의 의미분석이 윤리학의 주요 과제임을 잘 알고 있죠. 삶의 지침이 되는 도덕원리의 정립, 이론의 정립이 윤리학의 본질임을 간과하고 있다. 나는 이론 정립해서 동기 중시하는 의무론, 결과 중시하는 공리주의 등장하게 되는 거죠. 정답이 5번입니다.